아 씨 진짜... 슈쿠리니아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쿠리니아르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? 워드루치 100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제 미리 랜 잡으러 갑시다 잠깐만 아니 말이 안되는데 이거 아니 유벤투스전 할때는 그래도 전반후반 다 투자했는데 이거는 야 이거 후반밖에 안준다고 딱 꿀놓고 좋아 눈마페 없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빼가 뭐야 렉 뭐야 갑자기 야 갑자기 렉 뭐야 이거 아 이거 불리하니까 렉 아 뭐야 야 이거 불리하니까 렉 걸린게 와 이거 렉까지 아 뭐야 이거 컴퓨터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불리하니까 렉 주는거 보세요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뭐야 와 야 너 저기 누워있냐 빨리 일어나야지 아니 잠깐만 아 때렸는데 뭐야 아 때렸는데 뭐야 와 진짜 대우이없네 이거 아 뭐야 아 와 와 와 아 아 아 이거 아파 아 너무 억울해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나한테는 슈크리니아르가 있기 때문에 슈크리니아르 헤딩 대포알 좋았어 슈크리니아르 슈웃 와 하지만 내가 원했던거지 다시 또 슈크리니아르 또 헤딩 한 번이면 또 들어가기 때문이지 하하하하하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러 잡고 좋았어 오 포인트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리그 제발 이뤄요 멀리 이뤄 멀리 리그를 이뤄야돼요 제가 우승가져 이거 이기면 돼 또 렉거리기만 해봐라 또 렉거리기만 해봐라 야 또 렉거리기만 해봐라 잠깐만 잠깐만 좋아 아 3분 아 3분 아씨 며시 그치 안돼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끌리는데 아 진짜 아아 시간 엄청 끌리네 진짜 코방 저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아 진짜 코방 저거 죽여부르시면 저거 끝나네 제가 아 아 대박 이게 오늘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 이번에 또 왔다 아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때려 바로 때려 나이스 엑스 뭐야 아 진짜 반칙 반칙 야 시간 그만 끌어 아 이게 똥 미는 연지를 진짜 엑스 엑스 오바맹이다 하나만 지키는데 그치 아 와 와 와 바카나 바카나 포에버 아 좋아 이거 부활절 이벤트에요 야 또 안 끝내는거 보소 내가 이기니까 와 와 매너 하지만 난 이겼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아 부활절 로고도 얻었네요 아 아 진정한 야 그 자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얻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크으 크으 부활절 로고 이거 얻을라고 진짜 내가 아 진짜 이거 얻을라고 내가 아 부활절 간지난다 진짜 와 부활절이 부활절 아이콘 와 핵간지 좋네요 가스 가스